이러면 보소. 아니 언니 왜 교수를 많이 가뿐. 너무 사뿔사뿔하지가 않죠. 저희 우리 골그룹 할 수 있을까?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. 잘 어울려 우리 둘. 언니 한번 놀아볼까? 지화주야. 너무 침패 지금. 이거 굉장히 난 중성적인 것 같아. 아 좋아. 나 녹음해서 데이터리로 갖고 가면 안 되냐? 아나나나 깡나고 네게 느낌이야. 잠깐만 두 번씩 합을 맞힌 다음에. 그럼에. 쉬와 가야 가. 들어봐.